행운이 생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 호흡 5초 정도 들이마시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숨을 네베 타요 두 번째 예쁜 양말 신기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거나 다양한 무늬가 있는 양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세 번째 아기 동물 사진 보기 이런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면 되게 힐링이 되고 진짜 키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네! 고양이 제일 좋아해요 네번째 젤리 골라먹기 귀엽다 저는 지금 칼색 젤리를 먹었는데요 콜라 맛이 나고 당연히 맛있어요 다섯 번째 깨끗한 물 세 모금 마시기 물 세 모금 마시면 깨끗해지고 시원합니다 물 세 모금 마시면 깨끗해지고 시원합니다 몸을 쯧쯧 펴주고 자세를 올벌게 합니다 네!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하의 행운을 불러오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으그러가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